음악 우리는 지난 시간 이스라엘이 건국했다는 이야기를 1차 중동전쟁을 통해서 만나봤습니다. 그런데 압둘나세르라는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이렇게 이야기했죠. 스웨즈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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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놔라고 두둥 긍정의 힘으로 응원합니다. 웅플릭스 오리지널 승자 없는 전쟁 그 두 번째 이야기 2차 중동전쟁의 제목을 제가 스웨즈 운하라고 정했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 오래 기다리셨고요. 저 기다리셨죠? 저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웨즈 운하에 대한 이야기를 보도록 할 건데 일단 미리 말씀드리지만 1차 중동전쟁은 이스라엘 건국 과정에 대한 이야기부터 구체적인 전투를 조금 살펴봤어요. 그런데 2차 중동전쟁에 대한 이야기는 살짝 발을 뒤로 뺏시다. 그래서 조금 멀리에서 국제정세를 조금 살펴봐야 돼요. 굉장히 국제정세가 되게 복잡 다양했거든. 그 당시에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국제정세 중심으로 조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스웨즈 운하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스웨즈 운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검색을 하시면 사전적 의미가 이렇게 나온답니다. 지중해와 홍해를 스웨즈 지역을 통해서 있는 이집트의 운하입니다. 선생님 저는 스웨즈 운하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비교적 최근에 스웨즈 운하를 통과하고 있던 엄청나게 큰 화물선이 거기에 한번 좌초됐어요. 걸렸어. 에버기분원가 뭐가 걸렸어요. 그래서 거기가 물류가 막혔거든. 전세계 물류의 어떤 그 핵심적인 허브 역할을 하는 곳인데 막혀가지고 큰 일이 한번 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번 들어봤거나 또는 내가 내신 공부를 할 때 문과 공부를 했다면 이 스웨즈 운하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아니면 저와 함께 세계사를 공부하신 분들은 한번쯤 다 봤을 겁니다. 연도까지 우리 외우거든요. 얼마나 세계사가 재밌는데요. 라고 저는 어필을 해볼게요. 아무튼 이 스웨즈 운하를 사전적 의미는 이렇게 보는데 하나 더 있습니다.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구분하는 운하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이 이야기를 지도를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주 보는 구글 지도입니다. 세계 지도에서 이만큼은 짤라온 거예요. 잘 보세요.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지역이죠. 인도가 있습니다. 스웨즈 운하가 여기예요. 여기. 이렇게 딱 여기. 제 선이 여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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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럼 여기 기준으로 여기는 아프리카, 여기는 아시아. 이렇게 나눈대. 그렇답니다. 선생님, 그럼 지중해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죠? 그죠? 유럽과 아프리카 이렇게 쭉 쌓여있는 여기가 지중해입니다. 홍해는 여기예요. 여기요. 여기. 뭔가 이제 달팽이 모양으로 생겼죠? 여기 지중해랑 홍해를 잇는 여기입니다. 이 지역을 조금 더 확대해보겠습니다. 자, 확대해보니 잘 봐봐. 우리 1차 중동전쟁 당시에 이스라엘 국경선이 이렇게 생겼다. 삐족하게 생겼다. 이거 본 적 있으죠? 그죠? 이렇게 생겼었다고. 그런데 이스라엘 끝에 있는 이 아카바라고 하는 이 항구 도시. 그리고 바로 옆에 가면은 이렇게 넘어가서 수에주 만을 따라 쭉 올라가면은 이 수에주 보입니까? 잘 안 보여도 괜찮습니다. 여기 지금 나일강이에요. 이집트 나일강이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럼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이 진짜 거짓말 1도 안 보태고.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왜 강이 북쪽으로 흘러... 아니, 그게 아니야, 얘들아. 등고선이 여기가 높아서 여기가 낮은 곳으로 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이렇게 흘러갑니다. 나일강이 흘러가서 나일강 삼각주가 이렇게 있는 거 아니야. 비옥한 퇴적층. 그죠? 나 잘하지. 아무튼 그래서 여기 옆에 수에주를 이렇게 뚫어요, 여기를. 뚫어. 그러면 지중계랑 홍해를 연결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죠, 배가. 이게 뚫려있지 않으면은 여길 못 가니까 삑 돌아가야 되는 거야. 이해되죠? 이게 수에주 운하입니다. 이게 물류 혁신이에요. 진짜 엄청난 혁신과 같은 그런 엄청난 건설이었거든. 이 수에주 운하가 이렇게 뚫렸다. 그 수에주 운하가 분쟁의 쟁점이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 한번 보는데. 이 수에주 운하가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세계사 교과서입니다. 세계사 교과서에 보면 수에주 운하 여기 있죠? 원래 수에주 운하가 없을 때는 돌아가야 되더라. 우리가 그냥 세계지도 보고 보면 뭐 돌아가면 되지. 아니 생각해봐야 되더라. 엄청난 바다를 건너가야 된다니까. 그것도 여기서부터 적도를 지나서 저기 남극 바로 밑에까지 가야 되는 거야. 돌아 돌아 돌아서 이렇게 가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이만큼을 가던 게 41%를 단축하고요. 32%, 29%, 26%. 거리가 엄청 단축되는 거야. 여기를 다니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전세계 물동량의 대부분은 굳이 돌아갈 필요 있습니까? 일로 다니는 거예요. 그냥 공짜로 가겠니? 여기 뚫려면 지나갈 때마다 통행세 내죠? 냅니다. 지금도 돼요. 지금도 돼. 엄청난 돈이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게 수에주 운하가 되겠구나. 이 수에주 운하를 누가 건설했느냐. 이제부터 이제 역사적인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자 수에주 운하 누가 건설했을까요? 파라오입니다. 뭐 이거 진짜 이집트는 좀 약간 불가사이하죠. 아니 대체 그 당시에 어떤 기술을 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했을까? 신기하지? 무려 기원전 몇 세기야? 19세기야. 기원전 1800년대. 와 이거 가늠이나 됩니까? 우리 고조선 당군 할아버지가 백두산에 내려오셔가지고 이렇게 곰곰 호랑이 호랑이 해서 당군 할아버지가 고조선 세운 게 2333년이래. 기록 쌍그레. 그렇게 안 보잖아요. 와 진짜 옛날에 세노스레트 3세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세노스레트 3세가 운하 건설하겠다고 착공을 합니다. 아니 그냥 생각해봐. 피라미드 만들고 스핑크스 만들던 그 당시에 그런 토목 건축 기술이 있잖아. 땅을 팔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운하를 건설해서 지중해랑 홍해를 연결하려고 하는 걸 이때부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잘 안 되겠지. 쉽지 않잖아요. 그냥 진짜 맨땅에 그렇게 운하를 파는 거니까. 그래서 내륙 정도까지만 연결해놓고 그게 중단됩니다. 완전히 뚫리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셉수트 여왕이라고 있답니다. 기원전 15세기 무렵에 하셉수트 여왕이라고 있대. 뭐 그렇대. 운하를 다시 한 번 도전해서 팔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됐어요. 중요한 건 어느 정도 파다 말았으니까. 이집트 내륙까지는 그래도 연결연결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쵸?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지역이 7세기에 등장했던 이슬람 그리고 8세기에 등장했던 아바스 왕조에 의해서 지배를 당합니다. 어? 거봐요. 세계사 공부하면 이거 다 알아. 이름만 들어도 돈 되게 많을 것 같은 알만스루. 진짜 돈 많아. 알만스루. 돈 많아 보이잖아. 이 사람이 이제 만든 도시가 어디야? 세계적인 계획도시이자 원형도시. 바그다드. 아바스 왕조의 바그다드.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뭐 수능에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아무튼 그 알만스루가 이 당시에 이 운하가 있었던 이집트 지역에서 자꾸 봉기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민중 봉기. 반란이 일어났다고. 그걸 진압하는데 그 반란군의 이동 경로를 보니까 자꾸 운하를 타고 왔다 갔다 해. 골치 아프죠? 메워버립니다. 그냥 흙으로 메워버려요. 지껏 파놨더니 여기에서 야, 반란이 일어나니까 메워버려. 여기 폐쇄한 거야. 그리고 퇴적층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거의 흔적이 없어진 거지. 이렇게 해서 잊혀진 존재가 됐고, 훗날, 여기다 써놓지 않았지만, 나폴레옹도 이 지역의 운하건설에 대한 이야기를 한 번 확인합니다. 나폴레옹도. 이집트 원정 떠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폴레옹도 그랬고, 그 당시에 이 지역을 통치했던 많은 사람들은 누가 봐도 조금만 머리를 쓰면 누가 봐도 이거 진짜 금사라기 땅이 되는 거고, 누가 봐도 이거 물류의 혁신이며 누가 봐도 돈벌이가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전하려고 했으나 생각만 했지 실제 도전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렇죠? 땅을 판다는 건 쉽지 않아요. 물론 그 어려운 걸 중국은 했어요. 중국이 중국에... 아, 자, 그래서 이렇게 한 건데. 자, 스웨조나. 이렇게 머리가 약간 좀 울랄랄랄랄한 사람이 있어요. 페리디라인 드레세스. 듣기만 해도 어느 날 사람이야? 프랑스 사람입니다. 프랑스 사람이었던 레세스가, 드레세스가, 1858년 스웨즈 해양 운하회사를 설립합니다. 딱 보니까 이거 돈 되거든. 어? 제국주의 시대잖아. 지금 영국과 프랑스가 세계 식민지를 놓고 경쟁하고 있을 때예요. 이것 봐라. 이 지역에 우리 프랑스가 운하를 건설해서 저걸 우리 프랑스가 먹으면 아프리카 지역에 진출하거나 동방 지역에 진출할 때 우리 프랑스가 영국을 이길 수 있겠구나 생각했겠지. 당연하지. 진짜 엄청난 곳이잖아. 그래서 운하회사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조건을 걸어요. 운하 개통하고 나서 99년간. 보통 그 당시 제국주의 시대 때 이제 어떤 뭐 조차를 하거나 할 양 받거나 이러면 보통 기한을 99년으로 합니다. 영원희란 뜻이야. 그 당시는 그래. 그냥 99년 명신을 해놨지만 솔직히 그냥 영원희란 뜻입니다. 그 당시 제국주의 영국 프랑스는 자신들의 제국주의 영광이 영원히 갈 줄 알았겠죠. 대형제국이 지금의 영국처럼 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진짜로. 그치? 그렇게 생각한 거야. 소유권을 99년간 거의 영원히 그냥 내가 갖고 있을게. 우리 프랑스 거야. 라고 생각하고 운하회사를 설립했고요. 이게 이집트 정부랑 이렇게 회사를 만들면서 실제로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1859년 기공식을 열었고요. 무려 10년간의 공사 끝에 1869년 수혜주 운하가 개통됩니다. 이 노란색 칠한 거는 우리 수능 세계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연두를 외워요. 잘하죠? 자, 여기서 이렇게 외웠는데 이 사람 프랑스 사람이라고. 근데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돈이 된다 그랬죠. 그죠? 그리고 지금 무슨 시대라고? 제국주의 시대라고. 이 프랑스가 지금 누구랑 경쟁하고 있다고? 대형제국 영국이랑 경쟁하고 있다고. 어? 무슨 냄새나지 않아? 어? 갑자기. 어? 무슨 냄새나죠? 돈 냄새가 나네. 영국이 들어오죠. 아이, 영국이 영국하러 들어와야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영국은 돈이 된다. 뭔가 도움된다. 이것 봐라. 하고 들어오는 거야. 세계 분쟁의 씨앗은 다 얘가 뿌려놨다. 영국이 들어옵니다. 영국이 기껏 프랑스가 10년 동안만 삽질하고 10년 동안 돈 쏟아붓고 막 이랬어. 어? 근데 그 당시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머리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머리를 안 감았나 봐. 약간 좀 떡지긴 했는데. 암튼 벤자민 디즐레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주도적으로 해서 뭐 했다? 1875년. 우리 교과서에 나옵니다. 세계사 교과서. 영국이 이 스웨즈 운하 해양 회사 있죠? 스웨즈 회사에 이집트 정보 지분을 구매합니다. 어? 진짜 영국이 영국. 내가 프랑스였잖아? 막 거품이니까. 저 개념식 짜증나. 이럴걸? 대형 제국이 그 자본력과 막강한 파워를 가지고. 야, 이집트 일로 와봐. 너 그거 팔아. 팔으라고? 팔아. 갖고 온 거야. 이집트가 또 재정적으로 되게 힘들었거든. 막 내부적으로 막 봉기도 이러고 막 이랬고. 암튼 그렇게 해놓고 1882년에 영국이 여기에 대한 운영 소유권을 획득해버려요. 이거는 이제 교과서에서 배우진 않지만. 어쨌든 이집트의 지분을 구매하면서 영국이 스웨즈 운하의 운영권을 가져갑니다. 이거 뭐야? 솔직히 프랑스 진짜 너무 열받을 것 같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 뭐 뭐지? 제주는 곰이 부리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프랑스가 고생고생고생고생해가지고 다 건설해서 야, 이제 프랑스 거라 해. 아, 이건 중국이잖아. 프랑스 거라 주르. 야, 봉주르 뚜레주르라 주르. 완전 우리 거라 주르 돈 많이 벌 거라 주르 했더니 영국에서 야, 내놔. 가져간 거야. 신기하지. 영국이 영국했다. 보시면 됩니다. 재밌는 거 얘기해줄까? 벤자민 디즐레일리는 유태인입니다. 유대인이고. 지분을 구입할 때 뒤에서 돈 대준 거 누구야? 로스차일드 가문이야. 지난 시간 봤죠? 유대인. 유대인 가문. 유대인 자본이 이집트에 있는 수혜주 운하 운영권을 가져가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아무튼 알고 계세요. 그냥 참고로. 자, 그런 상황이었다. 근데 영국이 이 수혜주 운하 가져간 게 정말 엄청난 겁니다. 다시 한 번 볼까요? 세계지도 좀 갖고 왔어요. 보세요. 해가지지 않는 나라의 영국은 대형제국입니다. 아프리카의 세로선. 전부 다 영국 거예요. 가로선은 프랑스 거고. 세로선은 영국이죠. 인도 영국이죠. 미얀마, 여기 말레이반도, 여기 브루나이까지 다 영국이죠. 호주 영국 겁니다. 다 영국 거야. 근데 영국이 이 지역을 통치할 때 특히나 인도입니다. 특히나 인도. 인도와 중국에서의 뭔가를 할 때 원래 영국 이렇게 다녔죠? 아유, 아유, 멀어. 아유, 멀어. 아유, 멀어. 아유, 멀어. 이렇게 와야 돼. 아, 멀잖아. 고맙게도 프랑스가 삽질해졌네? 아유, 고맙다. 야, 네가 삽질해줬어. 내가 좀 쓸게. 이 돈 주고 샀잖아. 뭐라고 못해. 돈 주고 샀으니까. 이게 되게 짜증나잖아요. 어, 나 이제 이리로 가면 되네? 여기에 이제 영국군이 주둔하고 있는 거야, 거기를. 영국이 여기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 그 돈 다 누가 가져간다? 영국이 가져갑니다. 영국이 그 돈 다 가져가는 거야. 어마어마하지. 그래서 이거를 영국이 개꿀 빨았다. 하나만 더. 그랬던 영국이 같은 섬나라인 일본이 와가지고 하지 마시대요. 영국상 아이시테르네. 막 이렇게 자꾸 오잖아. 중국에서의 이제 러시아 영향력이 확대되는 걸 보니 이 러시아가 싫었던 영국은 동아시아에서 러시아를 막아줄 수 있는 파트너로 누구 선정했다? 영국을 선정했죠. 해서 1902년에 1차 영일동맹을 체결하지. 그 1차 영일동맹을 체결하면서 영국이 일본의 뒤를 봐줍니다. 종용하는 거잖아. 해봐. 야 러시아 저거 지금 힘들어. 러시아 지금 해서 터진 게 뭐야? 1904년 러일전쟁입니다. 러일전쟁 뒤에 일본 뒤에는 미국과 영국이 있었단 말이지. 근데 중요한 거는 러시아는 이렇게 생겼어요. 러시아 모스크바가 여기 있어.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여기 그리고 다른 한국에 있는 러시아 부대 해봐야 얼마 안 돼. 극동함대 해봐야 얼마 안 된다고. 근데 일본의 전 병력이 참 우리나라 운명이 이렇습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니? 그쵸? 러시아랑 일본의 싸는데 전쟁터가 여기예요. 전쟁터가 여기였어. 중요한 건 깜짝 놀랐던 모스크바에서 어? 이거 뭐야? 이거 뭐야 해? 아니 자꾸 중국이 나오지. 이거 뭐야 스키? 안 되겠어. 분 한 대 분해 스키? 발트 한 대가. 발트에서 출발해서 어디 갑니까? 출발해. 출발해 스키. 빨리 가야 돼 스키. 빨리 가자 가자 스키. 어? 아 맞다. 스웨즈 운하가 있다 스키. 그래서 스웨즈 운하를 갑니다. 영국아 나 좀 들어갈게. 열어주겠니? 열어줘야죠. 안 열어준다. 왜? 영국이랑 일본이 같은 편이거든. 영국이 지금 일본을 도와주고 있는데 영국 입장에서는 일본이 이기는 게 좋아. 그러니까 여기서 스웨즈 운하의 그 포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영국이. 야 너네 러시아 있잖아. 너네 배가 너무 커서 못 들어가. 들어가요. 뻥이야. 안 열어줘. 끝까지 안 열어줘. 아씨 어떻게 스키? 어 다 괴멸되고 있어 스키. 야 돌아가 스키. 그래서 이거를 돌아가. 돌아서 갔나? 거친 것마다 전부 다 영국 프랑스 식민지죠? 야 나 물 좀 줘. 야 영국이 안 줘. 아 나 먹말라 스키. 아 예 스키. 힘들어 스키. 드디어 왔다. 아시아다. 스키 도와줘 스키. 프랑스네. 안 도와줘. 다 왔어 스키. 전쟁 끝났어. 이렇게 된 거예요. 아 물론 발트 한 대가 여기 다 돌아오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겠지. 뭐 이 일본을 뭐라 하는 거 아닙니다. 또 괜히 또 제가 일본만 뭐라 하면 자꾸 이제 댓글들이 난리나거나 이렇게 자꾸 찾아오신 분들이 있는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팩트를 얘기한 거야. 스웨즈 운하가 그런 역할까지 했다는 거야. 해서 영국이 전 세계를 경영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곳 어디였다? 스웨즈 운하였다. 해서 그 당시에 스웨즈 운하에 있는 주둔하고 있던 영국 군대가 전 세계에 주둔하고 있는 방해군 중에 가장 많고 가장 강력했던 부대입니다. 스웨즈 운하가 그만큼 요충지구 중요했다고 중요한 건 그 스웨즈 운하가 나중에 1920년 이집트가 독립했음에도 영국이 소유권을 놓지 않아요. 그리고 지난 시간 봤던 1차 중동전쟁 봤었죠? 그죠? 1차 중동전쟁으로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건국을 했고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건국하는 과정에서 아랍 연합군들이 오합지절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봤던 이집트의 장군 한 명 되게 좀 멋있었던 뭔가 좀 국민적인 영웅으로 추악받았던 그 장군이 누구야? 그 사람이 압둘나세르이었습니다. 뭐 제가 지난 회차에서는 압델이라고 했는데 압델, 압둘 뭐 똑같습니다. 압둘나세르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 압둘나세르 같은 경우는 뭔가 찾아보시면 여러 자료들이 있는데 그 당시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던 사람이야. 첫째 싸움을 잘했던 장군이고요. 그리고 외모가 지금 제가 봤을 때 기준은 아닌데 그 당시 사람들이 봤을 때 와 장군갑이다. 멋있다. 카리스마 있다. 말도 잘하고 이랬으니까 되게 좀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었고 실제로 이 나세르가 1952년 7월달 자유장교단이라고 하는 그 자신들의 측근들을 이끄고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 쿠데타를 일으켜서 실제로 어떻게 됐다? 파루크 1세 그 당시 왕정이었습니다. 그 당시 이집트가 왕정이었거든. 파루크라고도 해요. 파루크 1세 왕정을 붕괴시키고 본인이 스스로 이제 권력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2차 쿠데타 내부적인 쿠데타를 일으켜서 대통령이 되거든. 본인이. 자 그렇게 해서 이걸 우리는 이집트 혁명이라고 해. 52년이잖아. 그리고 이집트 혁명이 일어나서 자리 잡고 하는 게 54년, 55년 뭐 요 무렵이거든. 그래서 훗날 대한민국의 1961년 이제 5.16 군사정면이 일어나죠. 박정희 소장 그 당시에 박정희 소장이 나세를 굉장히 인상적인 사람이라면서 되게 존경한다. 존경까지는 아니지만 좀 멋있는 사람이다. 되게 높이 평가했던 사람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 쿠데타의 모습을 보고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제 보통 해석들 합니다. 아무튼 그랬던 나세르가 이제 권력을 장악했다. 중요한 건 나세르는 본인이 왕정을 폐지하면서 권력을 잡았던 그 목표가 있는 거예요. 뭐야? 진짜 강한 이집트. 우리가 원래 옛날에 진짜 엄청난 문명을 만든 이집트 아니야. 그 이집트를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오랫동안 오소만의 지배를 받고 오랫동안 영국과 프랑스 등등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던 이 이집트를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집트로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이제 내세운 거예요. 민족주의를 건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아톨나세르 같은 경우는 일단 영국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영국은 1차,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일단 점점 힘이 약화됐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살짝 봤잖아요. 그리고 1차, 2차 세계대전을 제가 언젠가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아 물론 이제 그거를 하면 이제 캐스트가 난리가 나겠죠. 아무튼 영국 같은 경우가 끈이 떨어졌어. 옛날 같은 대형제국이 아니야. 그래서 영국이 어떻게 하지? 하다가 이제 둘이 이제 그 아랍권에 있는 국가들끼리 1955년 바그다드 조약을 맺습니다. 바그다드 조약 이 바그다드 조약을 맺었는데 바그다드가 어디 있어? 이라크에 있잖아. 그죠? 근데 이라크 중심의 중동 세판자기를 영국이 시도하는 거야. 왜? 이집트가 자꾸 눈에 까시거든. 영국이 이집트를 통제해서 그 수혜준화를 계속 내가 안정적으로 보유하고 싶은데 이집트 안에서 자꾸 민족주의를 건드리면서 누군가가 쿠데타를 이렇게 좀 정권을 잡고 있는 거야. 자꾸 어긋나는 거예요. 그 영국이 생각을 하는 거지. 저거 어떡하지? 아 아랍권의 세계에서 맹주의 위치를 바꾸면 되는구나. 지금은 이집트가 힘이 저렇게 세지만 키워주지 뭐 이라크 키워줄게 약간 이렇게 되는 거야. 해서 이라크 중심에서 중동 세판자기 하니까 나세르가 따직했겠지. 이것들이 뭐 이렇게 쓸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완전히 영국이랑 등을 돌리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 됐어. 나 너랑 같이 안 해. 똑똑. 야 체코야. 체코? 체코? 지난 1편에서 봤죠? 체코, 슬로바케한테 유태인들이 즉 이스라엘이 무기 구입했잖아. 왜? 나치 독일이 점령했던 체코, 슬로바케가 나치 독일의 군수 공장이 있었다고. 근데 그 군수 공장이 나치 독일이 폐망하고 그대로 놓고 나갔으니까 공장을 돌리니까 독일제 무기가 마구 생산이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수입합니다. 체코의 무기를 수입하면서 영국에 영향을 받던 이집트의 그런 군사 체계가 독일식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점점 짬뽕대는 거야. 일단 이게 무기 체계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되게 중요하다. 잘 생각해봐. 우리가 쓰고 있는 K2 소총이 5.56 맞아요? 탄환의 5.56이 맞습니까? 군대 전역한 지 20년이 넘어서 기억이 안 나네. 기억이 안 나. 미안해. 탄환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쟁을 했어. 근데 적군을 우리가 습격해서 이겼어. 적이 쓰고 있는 총알을 딱 봤는데 우리가 쓰는 총알이랑 똑같아. 그럼 또 쓸 수 있잖아. 그래서 미국이 쓰고 있는 무기랑 우리가 쓰고 있는 무기는 포탄 교환이 가능해요. 우리는 155mm 자전포를 쓰고 걔네도 155mm이고 북한은 또 좀 달라. 수련식은 좀 달라요. 무기 체계가 호환이 되게 중요하거든. 근데 체계를 전환하는 거야. 영국이랑 벗어나겠다는 거지. 근데 그 무기를 이스라엘이 구입할 때는 몇 대 몇 대 안 됐잖아요. 항공기 몇 대. 몇 대. 이집트는 엄청난 나라. 실제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이집트가 그 당시 이 아랍권에선 되게 센 나라야. 볼까? 탱크 200대. 야포 150문. 미그기, 전투기 120기, 항공폭격기만 50기, 수송기 20기, 헬기 15기 등등.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하고 가져옵니다.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 당시 이집트가 그런 돈이 있습니까? 없죠. 없죠. 그래서 십몇 년 동안 체코슬로바키아에게 뭘 한다? 우리가 돈을 지급하는 것만큼의 곡물을 그대로 수출하는 것으로. 체코의 식량 안보를 이집트가 책임지고 이집트의 무기, 그 안보를 체코가 책임지는 걸로 이렇게 물물교환처럼 그렇게 협약을 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무기들을 대거 수입해옵니다. 그러면 누가 깜짝 놀랐을까? 영국이죠. 영국. 왜? 영국은 계속해서 스웨즈 운안에 대한 운영권을 갖고 싶어. 중동 지역에서 이 영국의 패권을 장악하고 싶어. 그대로 유지하고 싶어. 그런데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는 이집트인 나세르라는 사람이 나랑 적대관계에 있는 소련의 지원을 받고 있었던 동유럽 공산주의국가 체코슬로바키아로부터 무기를 수입하기 시작해요. 방금 뭐라고 그랬어요? 체코슬로바키아 뒤에 누가 있다고? 소련이 있죠. 미국도 깜짝 놀란 겁니다. 어? 중동 지역에 지금 소련제 무기랑 독일제 무기가 들어가고 있다고? 뒤에 소련이 있다니까? 냉전 체제잖아요. 지금 냉전이야, 냉전. 그래서 소련 같은 경우에 그 당시 군사기구, 바르샤바 조약기구라고 합니다. 1955년에 만들어져요. 시기가 거의 비슷하잖아. 이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WTO라고 하는데 이건 세계무역기구랑 다른 거야. 바르샤바 조약기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라고 하는 우리가 한참 많이 들어봤을 법한 나토의 대항에서 만든 겁니다. 1949년에 나토가 만들어지고요. 이걸 대항해서 55년에 WTO라고 하는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만들어져. 그래서 소련 중심의 공산주의권의 군사기구, 미국 중심의 자유주의 진영의 군사기구. 이 둘이 대립하는 관계에서 굉장히 첨예한 대립이 오가는 중동 지역의 나세르라는 엄청난 인물이 소련과 체코 편에 살짝 선 겁니다. 그럼 미국도 지금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됐겠지? 실제로 그래서 나세르가 그 당시 소련의 서기장이었던 누구? 후르쇼프를 만나요. 진짜로. 이게 나세르고요. 이게 후르쇼프입니다. 희한하게 공산당 서기장들이 이렇게 머리가 살짝... 암튼 그런데 마오쩌둥도 이렇게 뭐 암튼 뭐라 한 거 아니야? 암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둘이 만나면서 되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그러니 이런 행보를 보이는 나세르가 영국과 미국, 미국과 영국 입장에서는 마음에 안 들겠지. 컨트롤이 안 되니까.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자, 그러다 나토 나세르가 1955년 바그다주 조약, 아까 봤죠? 이라크 중심의 새판짜기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고 1955년 굉장히 지금 국제정세가 급박하게 진행되고 있어. 잘 봐. 같은 년도 비슷한 시기야. 인도네시아 반둥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서 아시아, 아프리카 29개 회원국들이 모여서 평화 10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발표하니 이것을 우리는 세계사 교과서에서 배우는 반둥회의라고 합니다.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수능에 자주 나와요. 수업에 대해서 저는 AA 29개국. 자료를 읽는데 29개국이 모였다. 이것입니다. 세계사 하시는 분들 이렇게 푸시면 돼요. 아무튼 반둥회의가 열렸어요. 그런데 이 반둥회의가 뭐냐면 제3세계를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회의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좀 궁금하죠. 제3세계가 뭡니까? 라고 물어볼까 봐 준비했습니다. 미국 중심의 자본주의 진영. 자유주의 진영이라고 하죠.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라는 체제를 선택한 미국 중심의 체제를 제1세계라고 불러요. 그 당시에 반대쪽 어디야? 빨간색.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체제를 받아들인 그 세계를 제2세계라고 합니다. 그러면 나는 미국도 싫고 난 여기도 싫어. 나는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어. 난 그냥 가운데 아무것도 안 할래. 이걸 제3세계라고 해요. 이 반둥회의에 참여했던 아시아, 아프리카 29개국은 대체로 제국주의 시기에 신민지배를 받았던 국가들입니다. 신생 독립국들이에요. 이제 막 독립해가지고 누구 편 들지 하면 국력이 없는데 지금. 돈도 없고 국력도 없는데 누구 편 들다가 전쟁 나면 어떡할 거야? 내가 전쟁터가 되고 내가 대리전을 치러야 돼. 봤잖아. 6.25 전쟁에서. 힘없으면 대리전 치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안 되겠다. 우리 누구 편도 들지 말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제3세계가 추구했던 방향은 아, 나 너도 싫고 너도 싫어. 이게 아니야. 나는 힘이 없으니까 너 나 지원 좀 해줘. 쌀 좀 보내줘. 줘. 그럼 미국이 아, 싫어 못해. 싫어? 알았어 기다려봐. 야, 쓰러져 좀 줘. 그럼 미국이 아, 이만큼 줄게. 양쪽에서 저울질해가지고 저개발 국가잖아.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저울질을 잘 하고자 했던 이런 국가들을 제3세계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 제3세계 국가들 중에서 뛰어났던 지도자들이 몇 명 있으니 이집트의 나세르, 인도의 네로, 유고슬라비아의 티토입니다. 그 사람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이 제3세계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나세르 같은 경우는 제3세계에서 미국에게도 뭔가 건드리면서 뭔가 뺏어올 수 있는 거 뺏어오고 소련한테도 뭔가 받아올 수 있는 게 받아오고 싶은 거야. 즉, 정확한 누구 편이 없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야. 자, 계속 이 사람이 나오죠. 그래서 당시에 이 나세르가 아스완댐이라고 하는 이집트, 우리가 이제 쉽게 그런 말 하죠. 뭐 단군 이래 최대의 토목공사, 어디 어디 아파트 뭐 이런 거 하잖아. 단군 이래 최대의 재건축 뭐 이런 거 하잖아. 그 당시 그랬어요. 이집트에 이제 나일강이 이렇게 쭉 흘러가는데 나일강 저기 상류 지역에 댐을 건설한대요. 아스완댐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 당시 엄청난 토목공사가 들어가는 겁니다. 엄청난 비용이 들어간대요. 실제로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이집트의 뭐 1인당 국민소득 이런 걸 따져봤을 때 뭐 십몇 년 동안 공무원들이 받는 무슨 월급을 다 모아도 이걸 한 해 만에 뭐 이런 정도야. 엄청난 큰 사업이거든. 근데 왜 나세르는 이런 걸 하고 싶어 했을까? 일단 첫 번째,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을 잡은 사람들은 정통성이 없어요. 본인의 정통성이 없는 권력자들은 뭔가 치적을 남기는 걸 좋아해. 그리고 그 치적을 남겼을 때 실제 도움이 되는 걸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도움이 되긴 해요. 건설하잖아? 그럼 나일강이 항상 우리가 배울 때 범람을 주기적으로 해서 비옥하다고 하지만 범람을 한다는 이야기는 쓸모없는, 못쓰는 땅이 많다는 거지. 수로를 좀 안정화시켜가지고 수계를 좀 안정화시키면은 그렇게 비옥한 이집트 지역의 어떤 농사가 더 잘 되겠죠. 또한 이 저수량이 어마어마하답니다. 맞나?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찾아봤던 자료가 그렇게 나오던데. 높이나 이런 거는 소양강댐이랑 비슷하대요. 근데 길이가 3km인가 넘는데. 엄청 크대요. 소양강댐이 가지고 있는 그 담수량보다 몇십백인가? 몇백인가? 훨씬 많대. 엄청 큰 댐이거든. 이 댐을 건설해서 여기서 수력발전으로 전기도 쓸 수 있잖아. 아, 이거 건설하면은 전기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고 그리고 수계도 안정화시켜서 농업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서 건설을 합니다. 중요한 건 돈이 없어요. 아, 돈이 어딨어요, 지금. 어, 독립한 지 얼마 안 됐고 스웨즈 운하가 돈이 되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가 갖고 있어? 영국이 갖고 있잖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다가 도와줘. 미국의 차관을 제공받습니다. 아까 봤죠? 제3세계에 뭐하는 거라고? 아, 차관 좀 보여줘. 미국이 아, 싫어. 너 싫어. 너 싫다고 그랬어. 아, 소련한테 갈게. 어어, 도와줄게. 도와주는 거야. 충분한 돈은 아니지만 도와줍니다. 근데 이게 보이니? 굉장히 작은 글씨로 써놨어요. 플러스 영국의 차관. 왜 이렇게 써놨냐면 거의 90% 가까이를 미국이 빌려주고요. 영국은 그냥 생색내기용으로. 야, 나도 빌려줬어. 만약에 천만 원 빌려주기 했으면 990만 원을 미국이 빌려주고 10만 원 정도는 영국이 자, 영국. 자, 10만 원. 나도 이거 했다. 아니, 생색내는 거야. 영국이 그만큼 지금 힘든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영국이 야, 내가 책임지고 도와줄게. 했겠지, 대형제국인데. 근데 2차 대기 때 좀 끝나고 영국은 지금 돈이 없다니까? 돈이 없어. 진짜로 돈이 없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찾아보세요. 2차 대전 끝나고 영국이 전 세계에 있는 영국의 식민지들을 관리할 만한 돈이 없어. 그러니까 놓아주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식민지들이 독립하는 거야. 이게 뭐가, 이게 돈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이었다. 그런데 반동회의가 1955년이었죠. 이 반동회의에 참여했던 국가 29개 국가 중에 중국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이라 불리는 빨간색 중국, 마오쩌둥이 중국입니다. 그럼 마오쩌둥이 중국이 거기에 참여를 했는데 같이 보니까 중국이란 엄청난 거대 시장이 있는 거야. 놓치고 싶지 않죠. 그쵸? 국익이 먼저라니까? 뭐 이념이고 사상이고 다 필요없어. 국익이 먼저야. 그래서 중국 공산당을 나세르가 정식으로 승인하면서 교류를 활발하게 하고 실질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못 넣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요. 중국 공산당이네. 나세르가 아까도 소련에 지원 받으려고 하고 그랬잖아. 소련도 마찬가지야. 이 무렵에 소련이 그래서 소련 입장에선 땡큐인 거예요. 왜? 야 나세르 니가 미국 편 안 듣는 것 같으니까 되게 좀 좋다. 너 되게 좀 괜찮은 애구나. 나는 니가 사회주의자가 아닌 건 알아. 이 사람 사회주의자 아니야. 좋아하지 않았어. 니가 사회주의자 아닌 건 아는데 우리한테 자꾸 뭔가 요청하고 우리 소련이 뭔가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해 주는 거지. 그 당시에 소련은 중동에서의 영향력이 없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잡고 있었고요. 거기 미국이 이제 뒤에서 살짝 이제 들어갈까 말까 보호는 중인데 소련은 거기 들어갈 명분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 근데 나세르가 그거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소련은 자꾸 구애 활동하죠. 세르야 세르야 나세르야 뭐가 필요하니? 이렇게 물어보고 그럼 나세르는 미국이 이거 안 준다고 하는데 너 줄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저울질하면서 이득을 취하는 거지. 이게 제3세계의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아무튼 소련과 공산당과 굉장히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면 누가 지금 불안할까? 미국이겠죠. 미국. 그래서 미국이 여기서 차관을 제공한 거를 잘 보세요. 1956년 7월 19일 날 차관 제공을 중단합니다. 너 너 너 내가 준 돈 내가 준 돈 갖다 지금 땡만 들고 있는데 너 지금 이렇게 할 거야? 잘 생각해. 지금 냉전이야. 지금 냉전이야. 한반도에서 있었던 6.25전쟁이 끝난 지 몇 년 안 지났어. 잘 생각해. 지금 냉전이야. 전쟁까지 할 수 있어. 차관 제공 중단합니다. 그럼 나세르가 그렇구나. 어떡하지. 그랬겠니? 그렇구만 쿠데타 일으키지도 않았겠지. 그 정도 사람이면. 알았어. 그리고 불과 일주일 만에 고민 고민하다가 아 저 차관이 없는데 돈이 없는데 돈이 없으면 어떡하지? 아 우리나라에서 돈이 제일 많이 돼.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 안에서 그냥 돈줄 딱 보이잖아. 뭐야. 스웨즈 문화 거 내 거야. 야. 국유화 시킬게. 그냥 일방적으로 국유화 조치를 발표합니다. 미국과의 이런 관계 속에서 뭔가 이제 발끈한 거지. 아씨. 야. 스웨즈 내놔. 그거 내 거야. 국유화 시킨 거야. 독재자니까 가능했죠. 독재자니까 가능했고 그 당시 상황이 그러했으니까 중요한 건 스웨즈는 이집트군이 통제하겠다 해서 영국이 가지고 있었다. 영국계 자본이라고 쓴 이유 뭐야? 로스차일드 가문이 들어왔었으니까. 영국계 유대인 쪽. 그래서 영국계 자본이 갖고 있었다. 자본의 지분 44%를 국유화하면서 완전히 영국이 퇴출됩니다. 잘 생각해봐. 영국 좀 불쌍하지 않아? 이 차례 좀 끝나고 돈이 없어가지고 나 이만큼 보태줬어. 나도 나도 집 여기 있어. 그랬고 전세계에 있는 식민지 관리할 능력이 없어서 다 이게 독립이 되고 주둔시킬 만한 돈도 없어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고 어? 서유럽 부흥 개발정책에서 마셜계획으로 미국한테 돈 좀 빌려줘. 야. 우리 좀 도와줘. 이러고 있는 나라가 된 거야. 대형제국이. 영국만 좌절하는 거죠. 미국이 정책을 이렇게 했더니 영국만 괜히 그래서 어? 원래 내 건데 말도 못하고 나 어떡해. 약간 이런 모습이야. 영국만 지금 똥줄이 타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과정을 볼 때 뭐가 떠올라야 돼? 한 발 물러나서 보라니까? 세계 패권이 영국과 프랑스 중심의 제국주의 패권에서 19세기에서 20세기 넘어가면서 뭘 보고 있다? 패권이 미국과 소련 중심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그 현장이 지금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야. 눈에 보이니? 한 발 물러나서 보자니. 그죠? 아, 세계의 중심이 영국에서 지금 미국으로 넘어가는 중이구나. 2등 국가였던 프랑스 역시 몰락하고 소련이 2등 국가로 치고 올라오고 있었구나. 끝발이 안 먹히는구나.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가 지금 똥줄이 타는 거예요. 아무리 못해도 스웨즈군 나만큼 포기하고 싶지 않거든. 왜? 진짜 돈이 되는 거니까. 저거 꽉 쥐고 있으면 야, 너 나한테 돈 안 내? 야, 잠궈. 잠그면 돼. 야, 열어. 말 잘 들어라. 그럼 너 열어줄게. 이러는 거잖아. 세계를 쥐락펴락할 수 있는 곳이 스웨즈 문화인데 이걸 놓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똥줄이 탔던 영국과 프랑스. 아, 어떡하지? 야, 어떡하지? 생각해봐. 둘이 이제 원래 앙숙이었다가 어느 순간부터 또 같이 같이 몰락하니까 같이 머리를 맞대. 어떡하지? 어떡하지? 야, 우리 어떡하냐? 아, 안 되겠다. 우리 저 스웨즈 문화에 대한 운영권을 우리가 그대로 보유해야 됩니까? 우리 같이 놀아먹자. 그러니까 아, 잠깐만. 우리 직접 개입하자니 미국이나 소련 보다 우리가 경제를 좀 딸리고 아, 잠깐만. 아, 저기 있잖아. 중동에 좀 혼자 덩그러니 있는 애. 쟤 부르자. 이스라엘이랑 연합을 해요.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가 이스라엘을 꼬셔. 야, 라엘아 라엘 아니, 라엘이가 아니지. 이스라엘아 이리 와봐. 야, 뉴테인 이리 와봐. 같이 얘기 좀 하자. 해서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1차 둥정단쟁 이후에 주변 국가들과 사이가 진짜 안 좋잖아. 근데 영국과 프랑스가 같이 뭔가 군사적인 지원을 해주겠대. 땡큐지. 그치? 해서 계획을 짜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계획이에요. 계획. 잘 봐. 이건 계획이야, 지금. 1단계.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먼저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집트군을 시나이 반도에서 축출하는 거야. 그 시나이 반도가 어디냐면 이집트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지도를 좀 갖고 올걸.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집트가 있고 스웨즈 운하가 있으면 여기 사이 여기 튀어나온 반도예요. 반도입니다. 아무튼 여기서 이집트군을 축출을 해. 네가 먼저 해. 영국과 프랑스는 잘 봐. 이게 계획이라고 그랬어. 이스라엘 꼬시동이야. 야, 우리가 뒤에서 봐줄게. 뒤에서 군사 지원해줄게. 가서 씨가 먼저 선빵 날려가지고 쫓아내. 기습 공격하면 너 1차 때 봤잖아. 별거 아니라니까? 쫓아내고 나면 우리 영국이랑 프랑스가 되게 멋있게 2단계입니다. 어, 아이 아, 왜 전쟁들을 아, 내가 중재해줄게. 아, 하지마. 싸우죠. 아, 잠깐만. 멈춰봐. 중재하는 척하고 들어와서 뭐한다? 야, 이거 있잖아. 시나이 반도는 이스라엘 줘. 야, 이집트에 너무했다. 이미 전쟁지야. 지금 딱 중단해서 보니까 이미 이스라엘 꺼내. 줘. 그리고 너네 전쟁 진 거야. 알았어? 스웨즈 우리나라는 우리 영국이랑 프랑스가 계속 갖고 있을게. 깨끌. 와, 이게 진짜 완벽하다. 자기네끼리. 머리 만다. 야, 진짜 장난 아니지? 야, 내가 이 정도의 계획은 장난 아니지? 이러고 있었다는 거야. 계획은 기가 막히죠. 인간사 계획대로 되면 저는 벌써 부자가 됐어야 돼요. 그게 되겠냐고 계획은 되게 그럴싸했거든 이 계획에 따라서 일단은 작전이 진행이 되긴 합니다 봅시다 해서 이스라엘이 1956년 10월 29일 실제 그 계획에 따라서 어디를 점령한다? 시나이 반도를 공격합니다 자 근데 시나이 반도를 공격하러 갈 건데 여기서 이스라엘군이 내걸었던 첫 번째 작전이 카데시 작전이라고 있어요 카데시 작전이라고 하는 그 작전을 가지고 시나이 반도에 진격을 하는 거야 이집트군의 주요 요소나 도시들을 습격하러 갔는데 이제 많은 병졸들을 이끌고 병사들을 이끌고 갔던 여기 안대 차고 있죠? 안대 이 사람이 대안 장군이에요 다이안 모세 다이안 장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되게 존경받는 이스라엘의 어떤 장군이래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눈이 좀 애꾸거든 눈이 좀 불편했나봐 이렇게 불편했대 안대를 보니까 제가 이 퀘스트를 찍으면서 한참 같이 진행을 하고 있죠 그때 대웅전이랑 강좌가 있는데 거기 계신 분이 이렇게 툭 튀어나오시더라고 누구야? 누가 나를 따라하느냐? 나는 관심법을 보일 수 있느니라 4달러 하는 아저씨가 자꾸 따라한다고 뭐라 하는데 어쨌든 가시고요 이렇게 해서 잘 싸웠대 잘 싸웠대요 첫 번째 카데시 작전에 따라서 이런 어떤 전투에서 이스라엘군이 공격을 했는데 우리 1차 때 봤잖아 이집트군이 진짜 개판이라니까 훈련도 안 돼 겁도 많아 그리고 밤에는 싸우는 게 아니라고 생각했어 밤에 급습하면은 어? 전쟁? 뭐? 뭐? 왜? 야 왜 밤에 전쟁하고 그래? 어? 죽고 막 그래 개판이라고 그러다가 1956년 10월 30일입니다 연구가 프랑스가 가만 보고 있다가 어? 전쟁이 시작됐다 야! 최후 통척 날려 이집트한테 개입을 해야 되니까 중단을 해야 되니까 가만 보고 있다가 좀 유리할 때 중단해야 되니까 보고 있는 거지 이스라엘이 조금만 더 조금만 더 이러고 있는 거야 최후 통척 날리고 1956년 10월 31일 3총사 작전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대규모 폭격을 가합니다 엄청난 폭격 진짜 쥐어짤대요 돈이 없는 영국과 프랑스가 마지막 발악을 한 거야 제국주의 그 패권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든 저건 내가 잡고 싶거든 그래야 돈을 버니까 그래서 대규모 폭격을 했대 뭐 그렇답니다 중요한 건 그 여러 작전들 폭격을 하고 개입을 했을 거 아니야 근데 전투를 잘 정리한 자료들이 몇 개가 있어요 파라스 제1공수부대가 상륙을 해가지고 이게 뭔가 이제 상륙하고 하는 작전이 있었대. 포드라고 하는 항구입니다. 포트포드. 포드라는 항구에 상륙하는 작전이 있는데 그래서 또 실패했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을 했대요. 더 웃긴 거 말해줄까? 대형제국의 그 대형제국 도대체 어디 갔습니까? 영국 제45 코만도 특공대는 특공대가 뭔가 작전을 수행하는데 갑자기 영국 항공기가 와서 5인 사격해서 얘네가 거의 전멸당한 듯이 다시 피해서 많이 죽어요. 개판이구나. 아, 영국과 프랑스도 이제 끈 떨어졌구나. 옛날에 그 영국과 프랑스가 아니구나. 지들끼리 이렇게 실패하면서 되게 좀 오합지지율의 모습을 보이긴 하더라.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물량을 쏟아붓고 전투는 잘 합니다만 중간중간에 되게 웃긴 전투들이 있었다는 거야. 그만큼 제대로 준비되거나 제대로 작전을 전개하는 그런 전투는 아니었던 걸로 보이죠. 아무튼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최대의 전투입니다. 이 2차 중동전쟁 최대 전투 라파 전투라고 합니다. 가자지구 안에 있는 라파라는 지역이 있어요. 가자지구. 많이 들어봤죠? 최근에 계속 중동전쟁이 나오는 거기입니다. 전략적 요충지로서 굉장히 중요한 곳인데 여기를 뺏기느냐, 빼앗느냐 그 싸움인 거야. 근데 이 라파 전투에서 실제 이집트군의 병력과 이스라엘군의 병력을 살짝만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자, 이집트입니다. 6개 보병 대대. 이 대대라고 하는 게 얘들아 보통 300명에서 한 500명 정도 되거든. 보통. 미안합니다. 많으면 이제 보통 1,000명까지 보기도 해요. 그렇답니다. 연대는 뭐야? 대대 3개가 모이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3,000명 가까이 되겠지. 보통 2, 3,000명. 중대는 이것보다 작으니까 보통은 중대라고 하면 60명에서 한 100명? 제가 있었던 중대는 한 70명 가까이 됐어요. 저는 좀 작은 중대에 있어서. 이런 식이야. 병력 규모가 이 정도인데 잘 봐. 보병 대대에, 포병 연대에다가 전차도 있고요. 대전차, 자주포도 있고요. 지레도 쫙 깔아놓고 방어진지 딱 구축해놓은 거야. 여기를 누가? 이스라엘이 쳐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군들은 보병 여단 하나랑 기갑 여단 하나. 이거입니다. 딱 이것만 봐도 그냥 여단과 여단이 있으니까 여단이 더 큰 것 같긴 하지만 전체적인 장비나 이런 걸 보면 이집트가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었다는 건데 물론 전투를 못해요. 진짜 전투를 못해. 이집트가 잘하는 전투가 뭐가 있니? 이집트가 제일 잘하는 전술이 뭐 있어? 장군들이 어? 전쟁 났어? 잠깐만 있어봐. 하고 도망가잖아. 지휘관부터 도망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1차 때 봤잖아요. 개판이 나니까?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라파전투에서 싸우다가 이제 이집트군이 한번 물리쳐요. 이제 이스라엘군을 한번 물리치거든? 물리치고 나니까 이제 이겼잖아. 아! 우리 이집트가 이겼다 해서 여기저기 선전 방송하고 이집트가 이겼습니다! 다시 오겠지. 근데 그 생각을 안 해. 야! 마셔! 술 마시고 놀다가 져요. 아! 진짜 그런 거 있다니까? 그런 거 있어요. 해서 개판이다. 졌습니다. 실제로 여기 막 상륙도 하고요. 여기서 엄청난 전투들이 있고요. 여러 전투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전투가 몇 개가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번 시간 전투 중심으로 안 본다 그랬죠. 이렇게 전투 전투 버리고 전투 전투 버리다가 결국엔 누가 이집트가 거의 괴멸당하다시피 해요. 영국과 프랑스군이 이집트의 공군력을 완전히 이제 없애버리고 공군력, 제공권을 상실하게 되니까 이제 폭격이라든가 상륙부대가 이제 공수부대가 들어올 때 막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신하의 반두를 뺏기고요. 실제로 수에주나 인근까지 이스라엘군이 진격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잠깐만. 수에주 운하까지 이스라엘군이 가까이 왔다고. 이집트가 이제 좀 있으면 수에주나까지 뺏기게 생긴 거야. 나세르가 땀 삐삐 흘려요. 제가 지금 땀나는 거 보입니까? 저 지금 땀나고 있는데 더워요. 그래서 나세르가 이렇게 땀을 흘면서 어 어떡하지? 어떡하지? 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구원자처럼 나타난 나라가 있습니다. 미국과 소련이에요. 제가 국기 크기를 일부러 크게 해놨어. 왜? 패권이 넘어가고 있잖아. 너무 작아 보이죠? 세계의 두 강대국. 미국과 소련입니다. 자 그럼 그 당시에 한참 전쟁이 일어나고 있던 그 당시 소련은 뭐하고 있었게? 이게 소련은 조금 더 이제 소련 쪽으로 가서 보면은 헝가리입니다. 1956년에 헝가리에서 자유주의 혁명이 터져요 냉전체세 속에서 공산주의 국가였던 동유럽 국가 헝가리에서 그 공산주의 권위주의 정권의 불만을 품고 민주화 투쟁을 벌이는 자유주의 운동이 벌어진다고 그래서 예전에 우리 중국사할 때 제가 한번 체코의 프라하의 혁명, 프라하의 봄 이런 거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자유주의 운동이 벌어지고 이거를 소련이 소련답게 소련이 소련했다 강경하게 진압합니다 무력 진압했어요 무력 진압할 때 실제 브라페스트라고 하는 곳에 실제 탱크, 소련제 탱크가 가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짓밟고 가는 그 사진 재료가 되게 많아요 찾아보세요 지금 그려온 거거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진짜 막 폐허가 됐습니다 탱크들이 막 지나가고 막 그래 이렇게 진압하면서 소련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지 뭐라고? 냉전체제잖아 누가 뭐라고 했겠니? 미국이 여기다 대고 너무하는 거 아니냐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그럴 수가 있어 여러분 보셨죠? 공산주의 정권이 저렇습니다 우리 자유주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우리 미국이 저런 거 봤습니까? 소련은 저런 나라예요 막 이런 거 아니야 엄청 비난하고 있었다고 미국이 야 어떻게 그러냐 인권이고 나발이고 너넨 그런 게 진짜 없구나 그런데 잠깐만 또잉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한참 비난하고 있는데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지금 여기다가 하는 짓거리가 뭐해? 똑같은 거야 응 물론 전쟁을 뭐 하는 거는 요 둘이 했지만 뒤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대규모 공습을 했고요 폭격도 과했고요 찾아보시면 민간인 학살 사건이 없었겠니? 있습니다 그런 걸 하고 있어 게다가 누가 봐도 제국주의 국가들이 그 끈을 안 눌려고 발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 우리가 공부하는 후손들의 입장에서 봐도 보이는데 그 당시 정치 고수들이 보면 다 보이겠죠 제국주의 폭압적인 어떤 제국주의적인 폭압의 모습을 얘네가 보여주고 있으니까 미국이 할 말이 없는 거야 소련한테 너만 하는 거 아니야 너는 왜 그래? 이렇게 된 거지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이걸 지원해 줄 수가 없어요 영국과 프랑스 입장에서는 미국이 한마디 걷어서 빨리 이걸 휴전하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시나이 반도는 이스라엘을 먹고 스위즈 르난은 영국과 프랑스가 먹어야지 이 생각이었는데 미국이 굳이 그럴 필요가 없잖아 미국이 왜 영국 좋으라고 그래?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었다 국제정세가 그랬다는 거야 자 이런 상황에서 그 당시 대통령 아이젠하우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입은 잘 못 끌었는데 이 아이젠하우 대통령이 장군이었죠 옛날에 이 아이젠하우 대통령은 제가 정주영 회장편 캐스트 찍을 때도 그때 한국전쟁 관련돼서 아이젠하우 얘기했었습니다 아무튼 이 아이젠하우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죠 영국과 프랑스한테 제국주의 열광의 침략과 같은 저런 전쟁 적당히 경고합니다 하지마 하지 말라 그랬어 그때 영국 프랑스 뭐라 할게 아 몰라 아 무시하죠 무시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빡친 거야 아 적당히 해라 적당히 해라 그랬다 제가 어디다가 노란색 했게 쩜쩜 아 되게 무서운 거야 얘들아 응? 적당히 해라 그랬다가 무서운 게 아니고 적당히 해라 그랬다 하고 눈 딱 쳐다보고 그치? 요요요요요요 요게 무서워 요거 요요요요 아이젠 미국 나 화났어 눈치 보겠죠 야 영국 진짜 불쌍하지 않습니까 저렇게 됐어요 영국이 영국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만든 나라가 미국인데 이렇게 된 거야 그냥 역사가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아무튼 이런 상황이었다 그런데 미국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되게 길어지고 이렇게 되다 보니 유엔도 나서죠 유엔에서 뭐라고 하니 여기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정전하세요 그럼 정전 끊긴다 큰일 났다 ppt가 끊겨요 끊겨요 즉각 정전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즉각 정전하라고 했는데 아 싫어 안 할 건데 이렇게 얘기했다 그랬더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죠 영국과 프랑스는 상임이사국이야 5개 국가 강대국 중심의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이 있거든요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아 싫어 자 그랬더니 일부 국가에서는 야 영국 프랑스 나토에서 제외시키자 이제 국제 질서가 영국과 프랑스가 원하는 대로 안 가 미국이 주도하는 대로 가는 거야 이 전쟁을 끝내고 싶은 게 미국이야 미국이 있긴대로 야 그럼 나토에서 제외시켜 미국이 말한 거 아닙니다 다른 국가들이 말했지만 미국의 의도라고 볼 수 있죠 중단시켜야 되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나라들도 등장하죠 결국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미국이 파운드와 매각 준비 되게 무서운 거야 파운드와를 매각 미국이 보유하고 있던 파운드와 영국의 화폐를 싹 다 시장에 풀어 화폐같이 떨어지겠죠 영국 날라가는 겁니다 영국 날라가는 거예요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이거를 그냥 풀어 재정적으로 영국을 압박하는 거야 영국이 한마디도 못합니다 그런 나라가 됐어요 다른 나라들 볼까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이랑 같은 편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좀 친했어요 사우디아라비아가 뭐라고 했게 미국이 입김이 있었을 거라고 뭐 사려도 되지만 사우디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거 전쟁 중단하지 않으면 영국과 프랑스에 보내는 석유 중단하겠습니다 크으 석유 수출 금지합니다 기가 막히죠 게다가 캐나다랑 호주 어디 있어? 나와 큰일 났어 뚝뚝뚝뚝뚝뚝뚝뚝 캐나다랑 호주가 영연방이잖아 같은 영연방인데 전쟁을 중단하지 않으면 탈퇴하겠다 막 협박해요 전 세계가 영국과 프랑스를 거의 이제 아 그런 용어 써도 되나 다구라고 미안합니다 다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 끝발이 안 먹히는 거야 이런 상황에서 안 되겠다 싶어서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영국과 프랑스한테 고민했어요 여기에 쐐기를 박았던 나라가 있습니다 소련 핵 맞을래? 핵 한번 쏴줘? 뭐 가까워 별로 안 멀어 런던에 한방 뭐 파리에 한방은 쏴줘? 그만해 야 핵 위협을 합니다 그랬더니 미국이 즉각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죠 영국이랑 프랑스한테 핵전쟁 한번 해볼래? 그러면 잘 생각해봐야 돼요 지도를 봐봐 영국 프랑스가 있으면 소련은 여기 있어요 소련은 여기 있어 영국 프랑스한테 야 핵 맞을래? 대사양 건네 미국이 핵전쟁이면 니네가 핵 맞는 거야 와 무섭잖아 핵전쟁에 대한 이야기랑 핵에 의한 위협이 나오니까 영국 프랑스가 깨깽할 수밖에 없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정전협정에 결국엔 조인합니다 이렇게 됐던 이 전쟁을 뭐라고 한다? 제2차 중동전쟁이라고 며칠 안 걸렸어요 10월 29일부터 11월 3일까지밖에 안 걸렸습니다 얼마 안 됐어 그런데 이 전쟁이 시사하는 반응 굉장히 큽니다 자 이 전쟁을 마무리하자면 일단 첫 번째 제국주의 시대에 영광을 드렸던 영국 프랑스가 완전히 패권을 상실하는 전세계적으로 보는 전세계 많은 국가가 보는 전쟁에서 영국과 프랑스의 위신이 완전히 떨어진 겁니다 대신에 미국과 수련의 입김이 얼마나 센지가 전세계 사람들이 다 본거지 패권의 전환의 역사적인 장면을 보셨습니다 됐죠? 다음 그럼 그 중동국가라고 하는 이스라엘과 이집트는 어떻게 됐느냐 일단 이스라엘부터 볼까요? 이스라엘은 전쟁의 대리전 양상으로 전쟁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지원을 받았을 거 아닙니까? 영국과 프랑스로부터 그 지원을 받은 걸로 군사력을 점점 증강시켜서 진짜 이제는 2차 중동전쟁 이후에는 주변에 있는 아랍 국가들이 1대1로 싸우면 절대 못 이길 정도의 군사력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거는 실정 경험을 쌓았다는 거야 실정 경험 이게 되게 무시 못하거든요 이론으로만 공부하는 것과 실제 군대 가서 해보는 건 달라요 여러분이 밀리터리 덕후 친구들 있잖아 전쟁하면 이렇게 해야지 군대 가보세요 생각보다 그렇게 안됩니다 진짜로 몸으로 채득하는 게 다르거든 실정 경험으로써 이스라엘이 엄청나게 강력한 국가가 되었다 이게 주변 국가들에게도 인지되기 시작했어요 이집트를 볼까요? 이집트는 시나이 반도를 원래 여기 있는 이스라엘한테 넘겨줄 뻔 했는데 미국과 수론이 와가지고 이렇게 중단해 하는 과정에서 시나이 반도가 다시 이집트로 반환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까 우리가 지난 시간 계속 봤던 이 삼각형 안에 갇혀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집트는 여기 밑에 있었던 시나이 반도를 결국엔 반환받아서 지켜내요 나세를 어떻게 됐을까 전 국민의 영웅이 됐겠지 물론 전투는 졌어 전쟁의 결과로 사상자나 피해자는 이집트가 훨씬 많아요 파괴됐던 기지, 시설, 항공기, 선박 이집트가 훨씬 더 피해가 많아 인명피해도 그런데 결과론 쪽으로는 결과론 쪽으로는 어쨌든 밀어냈잖아 나세르가 이제 독재 권력을 장악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게 2차 중동전쟁이 됐습니다 됐죠 자, 그런데 어, 뚝뚝 끊겨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2차 중동전쟁이 분명히 며칠 만에 끝났다라고 했는데 그 후유증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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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지다가 단 6일 만에 끝난 전쟁이 있다는 사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1차 중동전쟁이 3차 중동전쟁이 4차 중동전쟁이 4차 중동전쟁이 4차 중동전쟁이